이사야서 네 번째 강의 시간이죠 1절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받았다 라는 말은 보았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1장 한 장을 뒤로 넘겨서 1절을 보시면 유사한 패턴으로 시작을 하죠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무슨 기시라 본기시라 그러니까 봤다 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미래에 어떤 확정된 그림을 이사야로 하여금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누가 붙잡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장과 2장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1장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 그리고 이제 2장은 장차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어디로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의 그림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12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전체 무슨 그림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의 눈에 넣어서 다가올 하나님의 확정된 그림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선폭해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꿈을 만나고 또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비전을 만날 수 있는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 2절을 보시면 말이래 그랬어요 말이래 잠깐 앞을 보십시다 여기 말이래 그러니까 8월이면 공과금내는 31일이라든지 그런 말이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감추어진 날 그러나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날 그런데 이 말이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개입되어서 그것이 다 결실하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드러나는 어떤 감추어진 날을 그냥 말이래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래는 어떤 시간의 끝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시간 믿습니까 그런데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면 무슨 산으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이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 이 놀라운 이 기막힌 꿈같은 장면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내용을 누구의 눈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눈에 미리 담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모여든다는 말은 흐른다 흐른다 원래 원뜻은 흘러간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흐르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게 질서예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방이 몰려들 것이다 그런데 이 몰려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봤더니 흐른다라는 의미예요 흐르면 흐르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온산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간다를 흐른다고 그런 개념을 더더군다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학적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오르는 것은 숨이 가쁘고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왜 흐른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시온산을 향한 열방들의 몰려듬 흐름은 그만큼 격렬하게 모아질 것이다 그 시온산을 사모하는 열방의 헐떡거림의 사모함이 그렇게 격할 것이다 이거를 문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안 됩니다 되는 줄 믿습니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래의 그림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질서인데 마치 물이 흐르듯 글로 열방이 달려갈 것이다 시온산을 향해서 그런 문학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코로나 때 그런 정서를 좀 많이 보았는데 한날은 주일날 어느 청년이 막 로비에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아서 헝헝 울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깜짝 놀래서 교육자들도 깜짝 놀래고 주변 분들도 깜짝 놀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오다가 무슨 일을 겪었냐고 막 다급해서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오늘 6개월 만에 예배당을 왔는데 갖고 있는 직업의 특성상 손바닥만한 폰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다가 문득 너무 예배당 예배 함께 드리던 그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거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왔대요 그래서 탁 교회 안에 발을 들여넣는 순간 마음이 봄물 터지듯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펑펑 우는 것을 우리 교육자님들이 달랜 적이 있어요 그런 거죠 열방이 장래에는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터지듯 시원산을 향해서 흐르는 거예요 올라가는 방향인데 시원산을 향해서 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모한 그림을 이사야의 눈에 담아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숨막히는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누구의 비전으로? 누구의 비전으로? 무슨 이사야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해야죠 아이 참나 이럴 때 허무하다 그래요 시컷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삶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비전이 아니고 믿습니까?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십시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나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로 봐서 이 소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는 소리일까요?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이런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 표현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삼척동자도 생긴 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백성이 그래요? 여기서 야곱의 족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선교적 명령입니다 열방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와! 저 작은 민족이 저 볼풍 없는 민족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하니까 천하 무적이 되고 천하에 넘볼 수 없는 민족이 되는구나 그거를 요셉의 시대도 그랬고 야곱을 수많은 원수들이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못 무너뜨렸어요 헤아지 못했어요 한 시대가 요셉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열방들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모시는 신 저들이 섬기는 신은 뭘까? 그들이 서로 부족하더라도 열방이 그들을 군박하고 괴롭혔던 민족들이 누구를 경험하고 누구를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루자 그러면 이 속에서 무슨 성교적 명령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열방의 이방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누구를 배우도록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해야 되는 성교적 명령이 담아진 표현이 야곱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신기하다 신비스럽다 저 사람 분명히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저 내가 볼 때는 근근히 살아가는 분인데 그 어떤 재물의 가치도 세상의 지위로도 환치시킬 수 없는 저 신비한 미소 신비한 든든함 신비한 기운은 뭘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누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야곱은 완성된 야곱이 비록 아니에요 완성된 야곱이 아니지만 그를 그가 모시는 어떤 분이 절대자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열방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명령이라고요? 이게 선교적 명령이에요 그것은 국경을 넘어 꼭 가방 들고 나가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넓게는 그런 범주에 속하지만 작게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나를 매일 힘들게 하는 그 부장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고 나를 늘 힘들게 하는 내 고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림을 일상에서 드러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선교적 언어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가르칩니까? 그분의 길을 가르칩니까? 그분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배우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던 살아냈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도 요하의 산에 올라서 배우자 그런데 그 산에서 뭘로 배울까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삶의 결단도 있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요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열방이 뭐에 대한 목마름이 마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열방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시온산을 향해서 물이 흐르듯 그냥 콸콸콸콸콸콸 쇄도하듯 그렇게 열방이 모여드는 이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 3일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만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 판단하다 샤파트는 미시파트에서 나온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하신다 누구에게까지? 열방에게까지 자 4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칼은 뭐고 보습은 뭐예요? 제가 노랑진에 좀 살아봐서 보습학원이라는 학원을 많이 봤어요 보습이 뭡니까? 뭐 이렇게 촉촉하게 하는 보습제예요? 농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삽자루 같은 데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앞에 짐승이라든지 몇 사람이 쭉 끌고 가면 흙이 고랑이 패지고 농사 작업이 진행이 되죠 그런 농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기구는 농사 짓는 기구란 말이에요 농사는 왜 지어요?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지어요 칼은 뭐 하는 겁니까? 칼은 상대를 죽이고 뺏고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엉키고 피가 튀는 살상무기예요 그거를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든 내가 내 파일을 많이 확보해서 내 가족, 내 자식들만 먹여 살렸는데 내 인생을 몰두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칼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양식입니다 양태입니다 그런데 보습을 만든다는 것은 농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삶에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5천명분을 혼자 먹고 살겠다는 그런 야몰악진 꿈에서 내가 5천명 아니라 5만명을 나에게 허락한 인생의 모든 분복 동안, 시간 동안 먹여 살리겠다는 꿈으로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한국교회는 절대 개토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아니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또 교회를 넘어서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 영육 간의 곰피배에 있는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또는 중동 지역에서 흘러온 난민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이 먼 길을 떠납니다 왜 그런 수고를 재정적인 지출을 해야 됩니까? 그럼 몇 명 된다고 그거 해봐야 뭐 티나 나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렇게 하면 내 노력도 소비가 되고 우리의 재정도 소비가 되는 거 알아요? 그건 누가 몰라요? 그 시간에 조금 혼자 개인적으로 여유 가지고 쉬면서 좀 엔조이하고 엔조이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엔조이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든 땅끝까지 가서 한 명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지난 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라나시에 가서 우리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들이 23살짜리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무서워요 그 거리를 지나는 것조차가 두려운데 무서운데 또 상대는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해롱해롱거리고 그러는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어린 청년들이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나간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그 세미나 하느라고 몰려드는 목회자라는 분들이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전부 한 교회식을 구역을 맡아서 다 표정들이 어두워요 두려우니까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도 가야 되는 이유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뭐를 준비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연습한다는 말은 상대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담아진 반복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 의지도 내려놓겠다 뭐 단순히 정치권이나 군사적으로 표현하는 무장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눌러서 힘으로 유지하는 평화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당시 소련이었죠 소비에 유니언이었는데 스타워즈라는 프로젝트로 군비 경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정부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군비 감축 너희 핵폭탄 10개 내려놔 우리도 10개 내려놓게 이렇게 긴장감이 기초된 힘의 균형에 의지해서 유지되는 평화예요 이 땅의 평화라는 게 지금 또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한미일 동맹과 단합회의입니다 여기에 계속 지금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맞득치 않아서 비난과 또 위협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반도의 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슴이 콩탁콩탁해요 이것도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닌가 정치권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들리니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런 논평과 분석과 해석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처럼 누구의 비전을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 이사야의 비전 시온산의 비전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도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미래요 우리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거기 세상에서 쏟아내는 정모와 분석과 지표에 너무 이리일비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올랐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는 들어올 때 싹 다 끄고 오세요 예배 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전부 죽이던 의도의 삶에서 이제는 이웃을 먹여 살리겠다는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힘이 어떤 억압된 억누름이 가져다주는 변화일 수가 없어요 보금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이 시대는 그 해답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5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야구배의 족소가 3절에서도 봤죠? 야구배의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오라라는 말은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빛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딘가 멀리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일장의 현실이었어요 어찌하여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가 우리 지난주 현실이었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빠진 처에 있는 현실이었어요 이제 이런 꿈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사의 눈에 넣어서 시온산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으로 가자입니까? 빛에 행하자입니까? 달라요 정확히는 여호와의 빛 속에서 걸어가자 그 뜻이에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빛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감고 귀맞고 안 듣고 안 보고 어둠 속을 스스로 자처하여 걷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매주 예배자로 현장에 와 있는데 계속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기 동방풍속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어둠에 지금 던져져 있는가 하면 세 가지 어둠에 던져져 있는데 여기 가득하다라는 말은 거기에 이미 푹 담아져 있다 그 뜻입니다 풍속이라는 것은 문화를 얘기합니다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떨어지는 게 문화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천착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 있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젖어 있는 상태가 문화입니다 문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문화를 저버리고 이방 동방풍속의 문화에 깊이 쩌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방송들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안 보는 게 상책이고 안 볼 수 없다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가능하면 말도 안 되는 TV에 곁들이는 우상 문화를 담지 않도록 경계시켜야 됩니다 요즘 타로 같은 것은 젊은이들이 아주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이거 안 나오는 방송이 있든가요? 틀면 다 나와요 전보로 다니는 문화 이사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길이를 찾아요? 에브리데이 길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먼 길일이 따로 있어요 매일 주님의 날이죠 매일 길일입니다 아무 때나 이사 가세요 아무 때나 그런 사고방식들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두 번째 가득한 게 뭘까요? 7절을 보세요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앞을 보실까요? 신명기사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 뭐 같은 제사장들입니까? 그렇죠 그때 세 가지를 금해라 조심시켰어요 첫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이거 설로몬 때 다 깨집니다 이상하게 설로몬하고는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설로몬 때 다 깨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금지한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점 확보해서 자기들을 지키고 자기들의 든든한 안의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옳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옳게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확충합니다 병마사들이고 설로몬 때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병마를 수입해 놓았습니까? 너무 많이 수입해 와가지고 도로 팔아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깊은 불신앙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거죠 그런 것도 지키려니까 더 많은 착취가 일어나고 더 많은 군비 확충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계속 죽어라 죽어라 하고 그런데 이게 꼭 뭐와 맞물리는지 아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 숭배와 맞물려요 8절을 보십시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 더 확실해져요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확충하고 더 많이 보장시키고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더 열광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이 만몬의 신이 우상이 돼 있는 데는 우상 숭배도 같이 발전을 합니다 꼭 그렇게 공식이 돼 있어요 여기 세 가지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동방, 풍습, 이방의 문화가 가득하고 금원보아와 병마와 마필이 가득하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을 보십시다 천한 자도 저라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러니까 이런 만몬의 우상 앞에는 빈부 귀천이 없더라 다 넘어지더라 그 말이죠 로마서 3장을 빌려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정확히 그 표현입니다 천한 자도 굴복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고 뭐 앞에는? 돈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험과 그 광대하심에 영광을 피하라 그리고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11절의 결론은 답은 여호와께 피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뜻입니다 인류는 여호와께 피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4절까지 누구의 비전을 누구의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시온산의 비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숨막히는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빛속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구리배물 장대 끝에 달아 죽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나무에 달리셔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궁극적인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로 피하는 것만이 시대가 살 길이고 인류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밤낮 구분하지 않고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이들이 현장으로 떠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온산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는 복된 순종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축복합니다